고양이 기르자 엄마… 안돼!!! 너 걔랑 고양이가 사이가 얼마나 안 좋은 줄 알아? 빠꾸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? 내가 빠꾸한테 물어봤는데 괜찮대? 그치 빠꾸야? 아무튼 괜찮대… 엄마… 엄마… 안돼… 내가 뭔 말할 줄 알고 안된대… 고양이 키우자고 할 거잖아… 아닌데? 사실 맞아… 안돼… 아 왜!!! 우린 이미 빠꾸 키우잖아!!! 고양이는 안 키우잖아!!! 니가 빠꾸 데려올 땐 그랬지? 어? 사료 잘 챙겨주고 산책 잘 치키고 똥오줌 잘 치우고 그런다고… 어? 지금 빠꾸 사료 챙기고 산책 시키고 똥오줌 씌우는 거 누구야? 엄마… 뭐 이리 당당히 이 년아!!! 그래 놓고 고양이 기르자는 소리가 나와!!! 고양이 기르자… 잘 나오는데? 고양이 기르자… 고양이 기르자 엄마… 안돼!!! 너 걔랑 고양이가 사이가 얼마나 안 좋은 줄 알아? 빠꾸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? 내가 빠꾸한테 물어봤는데 괜찮대… 그치 빠꾸야… 아무튼 괜찮대… 아무튼 절대 안돼!!! 엄마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고양이 못 키울 줄 알아!!! 그날부터였죠… 제가 리신이 된 게… 아 뭐라고 철씨부리는 거야 자꾸!!! 탑갱이나 똑바로 왔죠!!! 야 수빈아 고양이 데려왔다… 우와~~ 고양이~~ 너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!!! 이제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절대 이렇게 떼쓰고 그러면 안 돼!!! 알겠어? 네 엄마… 근데 고양이 어딨어야? 어… 바뀌어 있어… 엄마가 데리고 들어올게… 자 고양이야… 야옹… 야옹… 수빈이 인연이 이번엔 고양이에 꽂혀가지고 계속 고양이 키우자… 아 그래? 어쩌나… 고양이 한 마리 구해와야 하나? 미쳤어? 딸 하나에 개 한 마리 키우는 것도 빡센데? 그럼 어떡해… 수빈이 한 번 떼쓰기 시작하면 아무도 못 막잖아… 일단 당신이 당분간 고양이 해… 뭐? 그게 뭔 소리야? 당신이 고양이인 척 하라고… 농담이지? 아이씨 뭐야!!! 젠장! 역시 에바였나? 아우 귀엽잖아… 빡대가리… 빡빡빡빡 빡대가리… 근데 얘 종이 뭐야? 특이하게 생겼다… 어? 어… 그 뭐냐… 그… 슈넬 치킨인가? 먼치킨? 그래… 그 먼치킨인데… 먼치킨이더라… 아니 종이름이 먼치킨이잖아… 아 맞아 맞아 그래 먼치킨 먼치킨… 근데 먼치킨은 다리가 짧은데… 야! 뭔 품병을 그렇게 따져? 요새 품병을 키우면 욕셔 먹는 거 몰라? 맞다옹… 어? 그러고 보니 고양이 목소리가 아빠 목소리랑 좀 비슷한데? 아이 뭔 소리야 얘는 또… 그게 말이 되니? 그치 여보 아니 아니 고양아… 하하하… 그러게 말입니다옹… 그러고 보니까 아빠는 어딨어? 어? 아빠? 아빠 저기 밖에 있는 거 같은데? 고, 고양아 니가 가서 불러와… 어, 어… 알았다옹… 아이고 우리 딸 아빠 불렀어? 고양이 어딨어? 어? 고양이? 잠깐만 아빠가 데려올게… 야옹… 아빠는? 어 딸! 아빠 찾았어? 고양이는? 야옹… 아빠는? 아빠다옹… 아네네네 아빠다… 고양이는? 야옹… 아빠… 딸… 고양이… 야옹… 아빠 고양이 아빠 고양이 아빠 고양이 고양이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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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양이 아빠 고양이 그만해 이 자식아! 역시 고양이가 아니라 아빠잖아!!!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… 어? 고양이 고양이 올게… 잠깐! 응?! 고양이가 없어도 핸드폰만 있으면 고양이를 키울 수 있다 에이! ㅅㅊㄹ놀 봐! 뭐야? 누구세요? 깔뜬 독재다 이 새꺄! 너 또 짐승 친구들 키우기 광고하려고 그러지! 아닌데? 어… 진짜? 아니야? 사실 맞아 고양이는 물론 개랑 쥬랑 비둘기까지 한 번에 키울 수 있는 완성작! 방치형 게임! 짐승 친구들이 게임 체계로 전세겠다! 완전주! 무선이 함께하는 복격! 미세계전승 방치형 짐승 친구들 눈이 봐 작게 해발핑! 짐승 친구들 키우기! 지금 바로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! 응, 안 해! 응, 좋까! 지금 바로 다운로드!